안되겠다. 남자새끼하나도 아까워야겠다. 아.. 짜진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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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어때? 좀 들어오면 여자같지 않냐? 안녕! 안녕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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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야! 안녕! 안녕! 목소리가 조금 어르신이신데? 몇 살이세요? 16살!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콩천? 네. 유튜버? 아니요, 저 콩오빠 매니저예요. 콩천 매니저라고요? 네. 더혈한테 죽은 사람? 오! 죽기고 하세요! 아! 점프를 못 줬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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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21살이에요? 어어 어? 13살 차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, 내가, 내가 되게 형식이야? 어, 어떻게 아셨어요? 닉네임이 형식인 마스터인데? 야, 자식아 누나가 척하면 척이야 한, 나 좀 지켜줘 이거 드실래요? 이거요, 이거라도 드실래요? 어! 나 이거 잘했어 배율까지 자랑았어요, 선배율이 중요해 와아 멋있는 형식이 하하 제가 그렇게 요즘 못해가지고 저기 아파트 캠핑 잘 됐는데 저기로 갈게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나 없었단 말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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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I love you 어? 오빠 전화 왔다 아 진짜요? 여보세요 오늘 거 해놨는데 어 아 오빠 근데 나 지금 배그 하고 있는데 오빠 알아봤다? 어 알았어 어 어 어 업로드 해놓을게 어 어 사랑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돼? 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더 영광이죠 오케이 동의까지 얻었고 그냥 네 이나 누나라 불러 네 어떤 누나라고요? 이 나 이나요? 어 네 알겠습니다 이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나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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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내 이름 뭐라고? 이나누나요 오케이 이제 슬슬 있을텐데 아까 아까 앞에서 M4 연사소 어 잠깐만 야 이나야 다 했어?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예 어 이나 이난누누 이난으로 그 분 어디 가셨어요? 아 잠깐만요 야 이난누나 너가 하고있은거야 이거? 잠깐만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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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갑자기 나한테 두키로 해가지고 아니 저 전, 저는 두 분 다 괜찮은데 아 근데 이나도 하나 더 저랑 더 많이 갔으니까 더 좋아 더 좋아 이나, 이나가 더 좋아? 어, 어, 아 그래도 계속 아까 초반부터 계속 게임했으니까 아 큰일났다 어떻게 이거? 어 진짜 큰일났는데요? 그러니까 구상 몇 개 아예 없으시지 않으세요? 글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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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형식아? 사실 내가 이난누나야 아 진짜요? 아니 콜센 영상 많이 본다며 어떻게 된거야? 아니 어떻게 이걸 바뀌어 아니 아니 형식아! 뭘 잘 바꿔? 야 칭찬하게 지금 어? 이걸 어떻게 다 낀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녀 나면 여기서 죽어! 야 형식아 치고자지 많이 알려라! 으악! 네!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